40대 중반인 지금, 인생을 헛살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일을 그만두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5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30, 40들에게 좀 어떤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40대는 늦은 거 절대 아니죠.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저는 60의 새로운 삶을 살고자 도전을 했고요. 해나가고 있고요. 삶에는 어떤 때가 있고요. 때가 되면 나에게 어떤 행운적인 요소들, 기회들이 옵니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뭔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빠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40대라면 아직 50전이잖아요.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시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딱 삼았다면 적어도 5년 정도만 이것을 위해서 기반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면 기회는 옵니다. 40대들이 정말 숙제가 많은 나이인 것 같아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노력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40대에 고민 많죠. 저도 40대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요. 제가 좀 자격증도 10개도 넘습니다. 40대 이후에 정말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치원 일을 했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고 필요한 것을 정말 많이 땄거든요. 아동심리학, 심리상담사도 따고 방과후 학교, 글쓰기 지도사 별거별거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삶의 굴곡을 맞으면서 아무 소용이 없구나. 괜한 고생을 했네.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보면 60에 뭔가를 또 시작을 하잖아요. 난 60에 또 뭔가를 시작해야 돼. 하 도대체 이게 뭐 가능해? 그동안 내가 해온 건 뭐고 근데 그거 하나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삶을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나는 뭔가를 해도 괜찮을 나이일 것 같았어요.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곳이 있어서 갔더니 55세까지밖에 신청을 안 받는다. 미안하지만 받지 않겠다. 이러셔가지고 근데 되게 좌절이었죠. 난 이걸 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목표를 세웠는데 안 되는 거네. 그래도 난 이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60세에 쓰면은 65세에 뭔가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가서 너무 늦다고 생각하시는데 해보겠다. 일단 해보겠다. 수강료를 내고 배웠죠. 하나하나 해나가니까 어떤 기회들이 오고 그 기회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그 기회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40 너무 어려우신데 또 힘내세요 하는 거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60에 시작하시는 것보단 낫잖아요. 온라인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오늘 블로그 한 개 썼어. 인스타그램 리더스 하나 올렸어. 그게 여러분의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하나 싸세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벽돌 한 장 쌓는다 생각하고 정말 눈물을 먹은 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50이 되었을 때 60이 되었을 때 내가 그때 하길 너무 잘했어. 이 말씀 나오실 거거든요. 저와 함께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74세이십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러 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책을 쓰시겠다고. 그래도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90, 100살까지 살 수도 있는데 내가 90살까지는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74세이지만 지금 시작해서 15년 동안 나를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러셔가지고 제가 가르쳐드리는데 책 초고를 완성을 하셨다는 거. 너무 대단하시죠? 누구보다 속도가 빠르신대요.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실행하면 안 되는 건 없으니까 40대 여러분 한 번만 힘내 보세요. 워킹맘들은 그냥 집에 가면 정말 방전. 엄마들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도전을. 이거는 해야 돼요 마야 돼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가 자기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살기가 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방전되고 힘들잖아요. 채찌피티가 나오죠.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정말 많잖아요. 베이비시터 하면서 책을 완성을 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음성 녹음 하면 텍스트로 변환되잖아요. 복사해서 컴퓨터에 와서 작업을 하고 살도 묻히고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방법을 찾으면 있어요. 막연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번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셨을 때 50대를 앞둔 분들이 꼭 하는 후회나 실수가 있을까요? 그것만 피하면 되니까. 조급한 마음이죠. 빨리 뭔가 결과를 얻고 싶어서 조급한 마음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어차피 지나고 보면은 그게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았어도 나한테 올 것은 올 거고 안 올 것은 안 오는 건데 내가 너무 조급했다 이런 생각들 하는 것들 좀 있고요. 50대 늦은 감 드는 거 지금 당연하죠. 그렇더라도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아야 될 투자를 한다든가 돈 많이 벌어진다는데 혹해서 또 이렇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면 좋고요. 저희 주변에도 퇴직하시고 풀려보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손해보시는 분들 좀 많이 있고요. 패스트푸드점 있잖아요. 노신사분들이나 이렇게 모여 계세요.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보면은 어디에 지금 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정말 손해보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보면은 요즘에 저희 또래 은퇴하시고 나서 모여서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투자 이야기, 사업 이야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카더라 정보 듣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으셔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30, 40대는 잘 모르는 50대 이후면 이런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겪게 되는 일들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50대 이후 60대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오는 거는 이제 건강 문제죠. 마음은 글뚝 같으나 체력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저도 달리기를 좀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멈추고 있는데요. 달리기를 열심히 하시다가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욕심이 넘으셨는데 달리기를 저렇게 잘 하시나 앞에서 더 열심히 하시다가 무릎이 마음은 정말 청춘이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돌볼 수 있어야 돼. 인정을 할 거는 해야 되거든요. 이때쯤이면 체력적으로 내가 안 되니까 좀 멈추자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뭔가 또 좀 좋아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60대 넘어서 은퇴를 하시고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오늘 나 뭐 하지? 이거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할 게 없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 이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40대 어렵죠. 50대 어려워요. 그러나 60대 이후에 삶을 내가 뭐 하지? 하면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일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벌면 너무 좋죠. 근데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가 즐거워 살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슬프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인생은 60부터 뭔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제 와서 뭔가를 준비하고 시작하기에는 늦었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근데 요즘 그거 아세요? 새로운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아세요? 고 박안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본인의 나이 곱하기 0.7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맞을 것 같은 게 30년 전, 40년 전이랑은 체력도 다르고요. 경제활동하는 수준도 다르고요. 아마 이 중2 나이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0.7을 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0.7을 곱해보니까 48세예요. 어머 40대시네요. 저도 이 나이를 계산을 하면서 내가 48세? 되게 젊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40대 고민이시잖아요. 0.7을 곱하시면 얼마나 꼭 같은 나이예요. 도전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 늦은 거 아니고요. 잃어놓은 거 없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경험들 이런 게 여러분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조금 천천히 잘 생각해보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라도 꺼내서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노후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죠. 근데 지금 시작하기에 딱 좋다 생각하면 시작하기에 딱 좋지 않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잖아요. 재벌가의 사람들은 고민 많이 안 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면 그냥 해요. 그래서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무지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이유 달지 않아요. 그냥 합니다. 이유 달지 마시고 힘들다고 찡찡대는 거 끝내시고 해보세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하신 자격이 있는 게 직장인 생활도 하셨죠. 주부로서 또 아이들 열심히 키우시다가 또 현재는 시니어 선배로서 인생에서 제일 최전성기를 지금 60대에 보내고 계신 게 아닐까. 첫 시작은 어땠어요? 처음에 확신이 없던 시절. 하루하루 살기 바빴죠 뭐. 희망이란 건 별로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살면 돼. 열심히 직장 다니면 돼. 열심히 책 읽고 자기 가발 하면 돼. 그 너머의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제가 재벌가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이거를 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그걸 밀고 나가서 성사를 시키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같아. 나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면 되는 거를 이제서 느끼는 거죠. 64세에. 그러니까 40대 할 수 있어요. 내가 60대 이런 삶을 살고 싶어라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냥 천천히 그걸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50세를 앞둔 분들이 어떤 걸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 안에 발만 들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무슨 어떤 매장을 차리겠다 하면 오프라인에 하면 돈도 많이 들 것이며 경영하려면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온라인 안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부업으로 또 다른 수익원을 만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러게 다른 데서 막 찾지 마시고 이렇게 온라인 안에서 나에게 맞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한다면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40대였을 때는 온라인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뭘 해야 돼. 직장 다니면서 오프라인에서 뭐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온라인 안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온라인 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럼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죠. 3년 5년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준비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다 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의 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소개해주고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일례로 지금 월부에서 너나위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여기저기 눈길 돌리지 마시고 한 곳을 딱 정했으면 정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최하 3년, 5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 거야가 나오면 그것을 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기회가 올 때 내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뭔가 강의를 듣고 사실은 약간 그런 강의에 좀 지친 직장인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확실한 목표가 없어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노후에 난 뭘 하고 싶어가 딱 나온다면 그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방향성이 없으니까 이거 하면 좋대 우르르르 저거 하면 좋대 우르르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정말 부동산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공부해야 되잖아요.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쫓아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파이가 넓어지는 거고 본인이 원하는 걸 갖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걸 못 믿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다 보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이렇게 되잖아요. 온라인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꼭 잡고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박사 코스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여보세요. 제발 그만. 멈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러면 저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최하 3개에서 5개는 나와요. 자기가 잘하는 재능이. 그럼 이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요. 이제 다예요. 그럼 이제 계속 물어보죠. 3개 중에서 2개? 2개 중에서 하나. 그러면 이거 하나로 인해서 뭘 밖으로 내놓을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죠.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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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해보세요. 그럼 그걸 블로그에다 녹이든지 인스타그램에 녹이든지 아니면 책을 쓰든지 이렇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블로그잖아요. 자신의 재능을 갖고 있는 거 블로그에 쭉 써놓고 합치면 책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웃풋을 해야 돼요. 너무 복잡해. 머리들이 쟁쟁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사 코스를 받아야 될까요? 야단칩니다. 이제 그만 배우라고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한데 계속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부족하지 않으니까 아웃풋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을 위한 조언으로 40대의 지인옥에게 40대의 지인옥 작가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저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고민도 많았고 주저했던 부분 정말 많아서 실행하지 못한 게 정말 많거든요. 지금 60대에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 40대에 시작했으면 난 더 많은 것을 이루었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40대, 50대 지금 고민이시라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고 내가 60대 어떻게 될 거지 10년 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60대인 저도 새로 시작해서 도전하고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40대, 50대 아직 젊은이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는 오늘 report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